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소 정태성입니다 오늘 22년도 대비 소방학교론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년도부터 소방학교론이 필수 과목이 된 거 아시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랑말랑 소방학교론 정태성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누구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합격생들이 말하는 제 강좌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서 보니까 설명을 잘해준다 이해를 잘 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네요 그리고 예시를 좀 잘 설명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컴팩트하다 이런 얘기도 보이시네요 좋은 얘기만 적어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합격을 했으니까 좋은 얘기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적혀있네요 다른 합격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른 합격생 보면 일단 또 똑같이 좀 이해가 잘 되게 좀 설명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적혀있네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또 다른 합격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도 좀 잘 시켜주는데 여기서 이제 늘 시험 문제와 연동되게 가르쳐준다 이런 부분도 조금 칭찬을 좀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말랑말랑 소방학교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소방학교론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면서 소방학교론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낯설음, 생소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시키는 수업을 좀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지?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수업이 진행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있든 노베이스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방학교론을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소방관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개념을 이해시킨 다음에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시험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도를 조금 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왜? 문제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 그래도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숫자이고 단순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닥치고 조금 외우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충분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좀 암기를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비속어라든가 약간의 욕설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말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면 그래도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독 일체형 강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게 여러분들 걸로 되는데 시간에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약간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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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들으시면 어느 순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체형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좀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숫자로 증명한 정태성 말랑말랑 소방학교론 이렇게 적혀있네요 일단 필기 합격률이 76%라고 적혀있네요 일단 이건 20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시험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4월 3일이죠 지금 촬영하는 날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21년도 결과는 안 나왔는데 20년도 76%라는 거 강의 만족도나 교제 만족도 이 정도 된다네요 듣보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합격률에다가 이 정도 강의 만족도면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크리큘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말랑말랑 소방학교론 크리큘럼 준비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크게 개념 파트하고요 문제 풀이 파트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 파트 입문 특강이 나오는데요 입문 특강은 말 그대로 입문 그냥 소방학교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라고 소개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 강 정도 이미 촬영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소방학교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강좌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기본 이론 강좌부터죠 기본 이론 강좌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5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 그런데 시기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현재 5월에 진행될 예상입니다 기본 이론 강좌에서 포커스는 가장 중요한 강좌인데 소방학교론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키출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강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어떠한 강좌보다 가장 중요한 강좌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게 기본 이론 강좌고 한 60강 정도 내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 이론 강좌가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 강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심화 이론 강좌는 기본 이론 때 다뤘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플러스 키출에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강좌입니다 강좌 수는 한 40강 내외로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 이론 강좌는 60강이고 심화 이론 강좌는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것 플러스 새로운 내용까지 하면서 40강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 안 듣고 바로 심화 강의 들어오시면 아마 저한테 돌을 던지실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시켜준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는 한 2회독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1회독 해도 상관없고 2회독 정도는 하시고 심화 이론 강의 들어오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들리고 더 수업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강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빈출될 수 있는 출제가 되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강의하는 강좌라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강좌가 심화 이론 강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강의는 다 둘 다 만약 저희 기본서 말랑말랑 기본서로 다 진행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이 끝나고 나면 개념 강좌가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강좌가 시작이 될 건데요 자 기출문제풀이 강좌가 시작이 될 거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보면 기출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한 70%에서 80%는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풀이 강좌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회독하시면서 자기 걸로 돼야 된다 이게 마스터가 되면 최소한 70점 80점에서 정말 재수가 좋으면 90점까지도 갈 수 있는 강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강좌가 끝나고 나면 유형별 문제풀이 300이라고 이렇게 약 300문제 300문제가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아마 한 300문제 정도의 문제수로 진행되는 강좌인데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기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일종의 예상편 문제가 되겠죠 이런 예상편으로 구성된 문제풀이 강좌다 물론 기출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근데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예상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진 강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풀이 강좌도 제 문제집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집으로 지금 제 문제집이 한 권 사시면 문제집을 사시면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이 기출편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은 기출문제풀이 할 때 사용될 편이고요 파트 2 같은 경우가 예상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상편으로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 할 때 진행이 될 거고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동영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영 모의고사는 새로운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기출되었고 예상편에 있었던 문제를 동영 모의고사 형태로 실제 문제 형태로 이렇게 재편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따로 강좌가 없습니다 왜? 기출편 예상편에서 다뤘던 문제가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뭐하라고? 복습하라고 만든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동영 모의고사는 보통 이제 저희 시험이 4월 초에 보통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아마 동영 모의고사는 3월 내년 22년도 3월쯤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부분이 와서 보시면 파이널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올해도 진행을 했었는데 더 리더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제가 빠르게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주는 그래서 한 7강에서 8강 정도의 강좌수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교재를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강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X 특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OX 특강은 실질적으로 특강이 아니라 기본 이론과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기본 이론, 여러분들 기본서를 사서 보시면 기본서 뒤에 얇은 프록 책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프록 책이 들어있는데 그게 빈칸과 OX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할 때 기본서만 계속 보시고 혹은 그냥 강의만 쭉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한 8강, 10강 정도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시고 복습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프록편 OX 빈칸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께 됩니다 그걸 풀에 해준 강좌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점검 모의고사라든가 핵심 요약도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일단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크리클룸을 준비를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 22년도 여러분들 소방학 개론 준비하실 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최소한 소방학 개론 때문에 불합격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